와아 바다가 왔어요 이거 아니야? 여기 거의 갔다 해운대야 들어봐야 하는데 아니야? 아니야 오케이? 거의 나왔어요 지금 어?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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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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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어 맞아 맞아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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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차하나? 안에 들어가도 되겠죠? 나는 어? 하는데 맞아? 나는 숙소를 좀 잡을게 아니 뭐지? 일단 주차하고 보자 일단은 일단 로비 찾아서 어 너무 좋다 가자 왜 어떡해? 왜 일단은 저기 리세션부터 찾아보자 코희야 네? 이거야? 여기야 코희가 이제 고쳐서 고쳐서 여기서 사는 거야? 콘텐츠 하나 나왔네 고쳐서 쓰기 천장은 좀 있는데 좀 빌리지가 그랬어 정글의 법칙도 아니고 이 정도는 품격 아니에요? 품격 형은 좀 크게 내자 형은 좀 크게 내자 아니 왜 여길 다 이렇게 해놨지? 나는 난 이 방 쓸게 형 여기요? 응 알겠어요 형 나 이리로 갈게 네 먼저 들어가서 짐 좀 푸세요 자 간다 아이고 패션이 걸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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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유럽여행은 어떠셨어요? 오늘 백돌이야? 유럽여행은 어떠셨어요? 요즘 배낭여행이 다 그렇죠 뭐 자 항공 낙하하실게요 차가 따뜻하면 낙하십니다 못 갔는데 다리 낙하지 말래 형 운 좋았다 가자 장갑을 한번? 응 신짱 끝날라 끄지 와이파이 오케이 와이파이 아 하나 그래도 주머니에 더 넣어야겠다 와이파이 공유할게요 스카이 어디 갔어? 몰라 뭐 뭐 뭐 아 됐다 됐다 저 정도면 소복 아니야 소복? 여기다 붙이려고 그러는거야 뭘요? 코이TV 등짝에다가 아 뒤에다 붙인다고요? 우와 수영장이네 가가가 너무 좋은가? 소복 입으시네 응 한국도 있을 때 모모야 올라가자 상무하래 오빠 하나 아프게? 귀여워 돌아가는데 에어컨치로? 아 이스티 이스티 아 우와 바다가 더 가까이 볼거에요 거기가 바다가 더 잘 보여? 안 똑같지 밑으로 다 아 아 오 근데 시원해 어 엄청 시원해 불 어떻게 켠다고? 이게 켜진거에요 아 여기 신발을 벗는 공간이구나 어허 다라다란 끝 거기까지 다 보실게 없네 티비 있구요 물 있구요 침대 있구요 베란다 있구요 발코니 있네 근데 발코니 있는건 좋지 않아? 어 연결되어 있어 형방이랑 발코니가 아 아 아 아까 뭐 이상한 껌같은거 밟아갖고는 끈끈해 그죠 따라라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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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나는걸? 왜 여기 확실히 강아지들이 많이 보인다 애교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작은 호텔인데 수영당도 있네 어 여기는 되게 가족같은 분위기야 여기 얼마라고 했지? 여기 4만원 4만원? 뭐 세금 포함하면 한 5만원 정도 되겠지? 한 4만 5천원 그죠? 10% 포함하면 그죠? 그정도 될거같아 아니 근데 우리 레스토랑 바로 옆이야 어 봐봐 응? 아 그렇네 여기서 조식 먹는거네 조식을 여기서 먹는거야 우와 분위기 봐 우리가 방 구경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으니까 어 그만 먹고 뭐뭐야 어? 에? 레스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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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네 또 프렌치 모르는거야 프렌치 아 아 봉수 몰라? 봉수? 그 짧게 말하는거는 불어 아니겠지? 레스톤? 두레쥬론이야 두두 쥬스 렛스 두두 쥬스 이어진거 모르는 사람끼리는 충분한 프라이버시를 느낄 수 있네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 아 맞아? 잠겨있네 보다가 속이 잘 보여 잘 보여 아니 잘 보여 커튼 있잖아요 아니야 잘 보인다고 안보이는건줄 알았는데 잘 보이네 커튼 때문에 안보이는거 뿐이었어 돌아가자 어구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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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 느낌이 너무 좋아 바닷가 딱 와서 어 야자스 날리는거야? 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코코넛이 없네 아 여긴 코코넛은 일부러 떼요 왜냐면 바람 불어서 코코넛 떨어지면 여기 손님들 맞잖아 어? 개이득 코코넛 코코넛 어 석인 맞네 코코넛이 아 일부러 뗀다고? 예예 일부러 떼요 어 여기 손님이 queda가 사오aron 이거 그다음 그냥 딱 심플하게 돼있네 심플하게 어? 여기 안쪽으로는 안쪽으로는 온전 냉장고 응 맥주가 천원이네 음료수 한개 먹어도 만오천 덩이니까 칠백 오시원 그냥 밖에서 먹나, 여기서 먹나 괜찮을 것 같아, 이런 데는 이건 뭐지? 없네 어, 괜찮아 스프링이 그냥 하나하나 다 느껴지는 게 자구를 하면 허리 많이 아플 것 같아 괜찮아 화장실에 물 한 번 내려봐야죠 화장실? 왜, 살짝도 아닌데 미안한데 가방 좀 내려놓으면 안 돼? 어, 내려놔요 아 아 봐봐, 물이 쫄쫄쫄 나오죠? 응 짠물이요? 혹시 바닷물 아니죠? 검사관 한 번 해봐서 짠물이 나오나요? 화장실은 다른 호텔에 가서 써야겠다 아, 물이 약해 샤워하는 맛이 안 나겠네 야, 이거 이렇게 나오면은 몸 다 깎으려면 한 45분 정도 걸리겠는데? 아, 금고도 있구나 응 아하 열 줄을 모르겠네 오케이, 안 쓰는 걸로? 아니, 다시 세팅하는 거 있을 거야 응 근데 이런 금고 사실 안 쓰시는 게 좋아 왜요? 청소하신 분들이 키를 다 갖고 계시더라 아, 진짜요? 키? 응 역시 바닷가에 바닷가에 있는 호텔답게 누른, 누른, 누른 누른 흰색 졸이야? 흰색인 줄 알았네 베이지구나 아, 베이지 우전히 내려놔야 돼 있다 응 아, 딱 옆방에서 보면 사람이 화장실이 있나 없나 해서 볼 수 있게 이런 시스템도 돼 있네 아, 좋다 바람이 너무 좋다, 바람이 그렇지? 바람이 맑으네 저거 타는 거지? 네 파란색 네, 통통배 코코넛 따서 먹을까요, 이거? 볼 던져서? 네 바다를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요? 바로? 아니, 레스토랑 먼저 구경하면 안 돼? 레스토랑이요? 아, 가봐요 레스토랑 가보자 레스토랑 이거 다 놔둬가도 돼? 네, 괜찮아요 레스토랑은 별거 없다 바다 가보자 별거 없다면서 메뉴는 왜 보고 있어? 아니, 집에 방에 가져가서 숙제하려고 나도 메뉴 보는 거 좋아해 숙제하는 거 좋아해 뭘 봐야 될 것 같아 메인메뉴? 아니, 아니 몇 시까지 배달을 해 주나 아, 맞지? 어 중요한 거야 몇 시까지 배달을 해 주나 아, 롱포렌트? 아, 롱포렌트는 안 돼 롱포렌트하고 무슨 상관이야 어? 어디 임대? 네 그러면 더 늦기 전에 한번 바다 나가봐요 아, 그렇잖아 2.5만 원 2.5만 원 2.5만 원 아까 35만 원이라든지 지금 10만 원이 싸졌네 싼 거야? 싼 거야? 3.5만 원 3.5만 원 4.5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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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5.5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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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